네 오늘부터 우리는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청취자 되신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자주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찬송과 찬송씨와 또 교제와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설도 해드리고 좀 성경에 정말 알고 싶어하는 난제들 이런 것도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시와 관련된 것들 또 성경 영어에 관계된 것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영국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방송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고요 협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